박관준 장노님은 1875년 4월 13일 평안북도 영병군 연주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6살 때 천자문을 마쳤으며 일찍부터 학문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장노님은 위로 3명의 형이 있었지만 모두 원인 모를 병을 얻어 차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 대를 이을 유일한 독자가 되어버린 장노님은 15살 때 2살 연상인 아가씨와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고 얼마 안되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장노님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고 기생집을 들락거렸으며 술주전뱅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전 재산을 술값으로 날렸으며 땅문서까지 팔면서 술값을 냈습니다. 그는 병까지 얻어서 알아 누웠고 어느 날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려보니 빈털터리가 되어있었고 자신은 죽을 병에 걸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술독에 빠져 살지 말고 십자가의 피를 믿어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후 장노님은 자석에 빨려가듯 교회에 갔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술을 끊고 병도 치유되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자격증을 땄고 그가 병원을 차리자 사람들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모두 탕진했던 재산의 몇 배나 되는 돈을 다시 일구게 되었고 장노님은 이 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고 뜻깊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그는 우선 시내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둘째로 통신 발달을 위해 우체국을 세웠으며 셋째로 점점 몰려오는 신자들을 위해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는 300호가 넘는 큰 마을의 기아집을 사들여 한쪽은 예배당으로 다른 한쪽은 병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약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너도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목사나 전도사가 아니라 엘리트 의사가 믿는 분이니 사람들은 더 신뢰했고 병까지 돌봐주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병원 정문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극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라는 말씀이 적혀있었고 그의 진료실 벽에는 나는 육신의 병자보다 영원의 병자를 고치기를 더욱 바란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그 후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돌아다니며 병원을 차렸고 병든 이들을 고쳐주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은 장로로 부인은 집사로 아들은 주일학교 교사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1935년 장로님의 나이는 어느새 60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신사참배 문제로 큰 시련을 겪고 있었고 조선총덕부는 조선인들 모두가 신사를 참배해야 한다는 법령을 만들어 공포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문제로 편이 갈렸습니다.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기에 참배해도 된다는 이들과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편으로 나뉘어졌습니다. 하지만 신사참배에 굴복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감리교와 성결교는 신사참배를 결의했고 가톨릭교와 장로교 또한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정해 버립니다. 많은 교인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전의를 상실해 가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점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온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릴 준비가 되었느냐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울 군사를 뽑겠다 그리고 나서 장로님의 눈앞에 두루마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빽빽히 적혀있었고 50명 정도의 명단들 속에 박간준이라는 이름이 맨 첫 머리에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망치로 머리를 쿵하고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자신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묻기 위해 계속 기도했고 다음날 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게 됩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신사참배 문제로 한국 기독교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숭전, 숭중, 숭이 학교는 신사참배를 반대했다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수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신사참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 당국자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눈치입니다. 바람 앞에 선 등불 그게 한국 교회입니다. 박간준 장로님은 그 기사를 읽자마자 바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조선총독부의 총독을 만나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이며 계속 강요하면 생명을 내걸고 투쟁할 것이라는 경고문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조선총독부의 위치나 기세는 하늘을 찌를 정도로 대단했고 보통 용기로는 총독부 근처에도 가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위험은 대단했습니다. 장로님은 총독부 정문으로 당당히 걸어갔고 순사가 가로막았지만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소개하고 신사참배를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박간준 장로님은 이후 조선총독부의 경계대상 1호가 되었고 철저한 감시를 받았습니다. 예정대로라면 1938년 9월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장로님은 대표로 참석해서 신사참배 반대에 앞장설 생각이었지만 일제는 이미 그를 명단에서 제외시켰고 일본 형사들은 그날 그의 대문 앞에서 그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결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간준 장로님은 두 번이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일제는 극심한 고문을 가해 그의 육체는 망가뜨릴 수 있어도 그의 정신은 망가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기도하는 중 일본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일본으로 떠날 계획을 세웁니다. 장로님은 우선 일본 말을 잘 하지 못하니 동행할 사람을 찾기 위해 함께 일본으로 갈 사람을 물색했습니다. 막막했지만 하나님께 의지했고 즉각 응답해 주셨습니다. 안희숙이라는 믿음의 여성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녀는 보성여학교 교사로 있다가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학교에서 쫓겨난 여성이었습니다. 일본에 유학을 다녀온 경험이 있어 일본어도 유창했습니다. 장로님은 이 사람이 틀림없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녀를 만났습니다. 안희숙은 장로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고 용감한 전사였으며 둘은 일본으로 떠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희숙은 일본행 여권을 만들 수 있었지만 장로님은 총독부에서 찍힌 인물이라 여권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일단 장로님은 부산으로 가보자고 했고 안희숙은 부산에 가도 방법이 없을 것이라 했지만 장로님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 굳게 믿고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둘은 여객선 티켓을 구매한 뒤 배에 오르는 줄에 섰습니다. 일본 형사가 배표와 여권 검사를 하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로님이 배에 티켓을 내밀자 그 형사는 그 티켓만 확인하고 그를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확신하고 배 안에서 감사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산항을 떠난 두 사람은 무사히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둘은 우선 일본인 목사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 목사들은 대부분 신사참배를 종교가 아닌 국민의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그들에게 신사참배는 하나님의 10개명 중 1개명과 2개명을 어기는 강력죄임을 강조했고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도 늘어갔습니다. 그렇게 동경에 온 지 40일이 지났고 높은 관리들을 찾아다니며 신사참배 강요를 막아달라고 강곡히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 목사들에게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제국의 중대한 정책이 이 두 사람의 힘에 의해 바뀌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장로님은 일본 관리들과 목사들을 찾아다니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방법을 찾기로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일본 국회가 열리는 장소에서 시위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곳은 일본 정치인들과 모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신사참배 반대 시위를 한다면 전 세계에 보도되고 다수의 관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안희숙이 걱정되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일본으로 건너올 때 순결을 각오하고 목숨을 주님께 맡겼으나 안희숙은 아직 결혼도 해보지 못한 처녀의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로님은 안희숙을 향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내일 일본 국회에 같이 갈 수 있겠소? 안희숙은 안희숙은 이번에도 조금 더 망설이는 기색 없이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네 장로님 어디든 같이 가겠습니다. 장로님은 미안하다고 말했고 안희숙은 한국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일본에 왔다며 장로님에게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드디어 일본 국회가 열리는 날이 되었고 국회 건물은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장로님은 내의 속에 경고문을 감추고 무사히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부산항에서처럼 철저한 감시 속에서도 하나님이 통과시켜주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장로님과 안희숙은 2층에 앉았고 일본 국회의원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또한 기자들은 장로님과 안희숙을 확연히 볼 수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시위를 하기에는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국회의장이 들어오고 모든 자리가 꽉 차고 국회가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장로님은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우렁찬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하며 내일 속에 숨겨두었던 종이 뭉치를 아래로 던졌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오늘 열리는 일본 국회는 5억이나 되는 사람들의 생명이 걸려있다. 2.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나라가 부강하지 못한다. 3. 국회의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4. 일본 종교인 신도를 폐지하고 기독교를 믿으라. 5. 신도와 불교와 기독교 대표들이 모여 겨루어보자. 종이 뭉치가 떨어지자 방청석에서 누군가가 폭탄이다! 라고 소리쳤고 국회 안은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일본의 식민지하에 살고 있는 한국의 나약한 노인이 일본의 정치 중심지인 국회에 가서 한번 겨뤄보자고 도전장을 내미는 것은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후 장로님의 별명은 한국의 엘리아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자 850명과 겨뤄보자고 도전장을 내밀었던 엘리아처럼 박관준 장로님도 전 일본 국민들을 상대로 맞짱을 뜨자고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이지요. 장로님과 안희숙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이 사건은 일본 신문의 대문짝만하게 보도되었습니다. 한국인은 물론 일본인들까지 국회에서 경고문을 던진 노인의 용기와 배짱을 칭찬했습니다. 박관준 장로님과 안희숙은 1개월 후 한국으로 이송되어 평양 경찰서에 갇혔고 장로님은 특별관리 대상자였습니다. 극심한 고문을 당하면서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습니다.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에 힘에 붙일 정도로 숨을 헐떡였지만 재판장까지 가는 길에도 자신을 부축하는 간수에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네도 예수를 믿게나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좋다오. 감옥에 있는지도 5년이 흘렀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었고 판사와 다른 이들이 보는 앞에서 박관준 장로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년에는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내보내려고 해도 안될 것이오. 그러나 내년에는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붙잡아두려고 해도 또 안될 것이오. 결국 그의 예언은 적중했고 다음에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하고 일본은 항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박관준 장로님은 해방이 되기 전 순교합니다. 장로님은 감옥에 있던 어느 날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그때부터 70일간에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70일을 견디는 일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서 육신의 배고픔이 어느 순간 사라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금식 70일째 되던 날 기도하던 중 그는 신비한 광경을 보았다고 합니다. 흰옷을 입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박장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관준아 감옥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일 이 감옥에서 나가 정확히 3일 후에 나 있는 곳으로 오너라. 내가 그때 멸류관을 너에게 달아줄 것이다. 다음날 장로님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석방되었고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교우들을 보자마자 안희숙의 안부를 물었지만 가족들이 대답을 못하자 안희숙이를 두고 감옥에서 혼자 나올 수 없다며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가족들은 그를 억지로 일렬거에 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일 후 오전 10시에 그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날이 1945년 3월 13일 이었고 그 후 5개월 뒤인 8월 15일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하는 날을 맞이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